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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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복을 찾는 방법 여행자의 길 군립들이 그늘을 만들고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? 저녀는 영원히 피는 꽃이 내 마음의 바다를 빛주는 별들 모래 한 알도 값이 있다는 이 땅에 내가 왜 그대 곱다 자랑마오 한껍질 벗기면 비린 피 고여 있기는 다 같다오 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가지가 아멘